이거도 신기하네 그치? 움직이고 호락 껍데기 응 이거 움직이지? 우와 나 혼자! 빨리 나와! 나왔어? 네 어 물 뿌리니까 샘아 안 움직이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하지 말라고 기다려 기다려 가만히 있어 가만히 가만히 있어야 돼 애들이 도망가 뒤집어줘 다리 빠져 움직이지 봐봐 움직이지? 어휴 잘하니 무서워 어휴 무서워 이제 왔어 엄청 빨리 넘어가네 한 마리 더 있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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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라고 샘아? 소라 소라 개 소라가 먹고싶은데 소라가 먹고싶다고? 살아있어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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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면 안 돼? 죽이면 안 돼 바이 아파 죽으면 아프지 대가운데 잘가 라고 인사해줘요 잘가 잘가 소라이 안녕 죽으면 안 되니까 여기 바다에서 살아야지 풍다 아까 엄마가 하나 데려가라고 그랬잖아 아니 잘가 인사해줘 잘가 나중에 또 만나 여기서 크게 많이 잘 오래오래 살아라 인사해줘 잘가 나중에 기침 벌리지 말고 엄마 엄마 아빠 잘 맛은 잔들고 잘자 잘자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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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엄마한테 소라 껍데기 갖다주고 올게 친구들 많이 다 잡아줄게 안녕 genes 바이바이 바이바이 하나도 바이바이 고게 tear 놈아 바이바이 고게 소라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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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